20년만에 연결됩니다 어서오세요 나볶이? 아 신라면 먹자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? 어떻게 먹어?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? 지내고 뭐야? 지내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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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w have you been? 아 그거 보통말이야? 어 보통말이야 전등말 처음 알았어 알았어 아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요? 아 그거 이해했어 좋아 알겠어 비냉은 어딨어? 비냉? 지금 어린이집에 있어 둘째도 있다며 둘째 둘째는 어 물냉 맞아 물냉? 물냉 어딨어? 자고 있어 오래 가자 자 여기 어 야 가자 허접색이야 허접색이라니 나도 이제 실버 실버 받았어 뭐 받았어? 실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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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았어 어떻게 만들래? 가위바위보 하자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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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 먼저 라면 먹으면 라면 말고 라면은 일본거 아 그래? 한국건 라면 라면 나는 바보입니다 해 빨리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아니 아니야 그럼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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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그냥 두 개 뭐 같이 너무 많이 들었어? 어? 왜 너무 많이 들었어? 백인 백인때문에? 아 못 믿어 한국 라면은 한국인이 그래야지 아 그래 맞아 나는 한국 사람 아니야 그 이거 까는 거 뭐 없어? 없어 왜? 필요해? 실버 받은 그거? 어? 까는 거 필요해 까는 거 근데 이건 내 거야? 이거 어 넣은 실버 버튼 어디야? 나 친구한테 줬어 줬어? 응 왜? 친구가 달래 벌었어? 벌었어? 아 팔진 않고 불어 불어 근데 불으면 나는 좋아해 진짜? 응 늙어서 그래 그래서 맛있어 실버 버튼 위에 넣었으니까 와 어때? 한국인의 라면 먹어봐 어때? 미국 라면 보다 맛있어 아 멀쩡하네 국뽕 이런 거 하면은 사람들 좋아해 아 그래? 중국 라면 보다 아 잠시만 잠시만